Q. 발가락으로 하는 건 되게 잘하는데. 현중이 형도 쳐. 이거 오른발로 추고도 못 쳐. 쪼겨내잖아 이거는. 저 왼발이에요. 추고할 땐 오른발. 이러면 안에 들어와서 맞는 거 아니냐? 저 왼발. 헛발 치면 저거야. 네. 그래요? 언제 몰라도 그냥 때리다고 쳐. 나 게임에 규칙을 다 모르겠어.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르겠어. 헛발이면 맞는 거. 줄 받았자. 줄 받았자. 터뜨린. 나 아니야. 너야. 저 내요? 이런 거 괜찮고? 몸에 담아 안 되는 거죠? 터뜨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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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능인가 봐. 몸에 닿아. 부자 한 번 쳐는데 난 몰라. 터뜨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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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무슨 말이야. 몇 번씩 걸렸어? 세 번 돼야 돼. 터뜨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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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뜨린.